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선거 문제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제가 참 열심히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공대일리 신문이라든지 공평호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발견된 사실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이따금은 너무 많은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끔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대일리 신문에 이 부정선거 총정리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 부정선거의 핵심 쟁점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부정선거 총정리 문제를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어떻게 저질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주제를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대일리 신문에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 1번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가 이 문제를 맨 먼저 다루는 거죠. 국가의 지도청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이것을 고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 더욱이 국민 대다수는 부정선거를 수정하려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어떻게 했나.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허언할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게 선거 부정 문제의 한 8활, 7활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100%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100%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70%나 80%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게 되면 총득표수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입니다. 다른 북한의 해킹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주도한 바로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전산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고 그 같은 수만큼을 다른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선거 사기를 진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자신들이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를 낱낱이 분석해서 선거 사기를 밝혀낼 수 있는 인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고 그러면 끝날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 조작된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인의 홈페이지에 또 다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그것을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들 파헤쳐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70%와 80%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쏘긴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위조 투표지는 본인들이 그냥 거짓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는 화성에서 내려왔고 빳빳한 사전 투표지는 금성에서 내려왔고 붉은 하살뼈 투표지는 토성에서 왔고 그다음에 자우 여백이 다른 사전 투표지는 토황성에서 왔고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그런 숫자 속에서 건맥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조작에 사용된 규칙 조작에 사용된 관계식 조작에 사용된 조작값을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그런 공언을 한 사람이 제야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산뜸이 같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다 이런 뭘 찾아내셨습니까 관계식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독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오죠 조작값 35%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승금은 여러분들 없다고 난리법석을 띠는 하태경 하태경이 이런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독표수 100장당 15장을 도독질을 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대해줬지 않습니까 그 조작값 15%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컴퓨터로 돌려 가지고 뭡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동별로 관계 사전투표 얼마 받았는데 다 새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거죠 대구광역시 수선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독표수 100장당 5장 조작값 5% 5%를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 함께 표를 빼앗고 이재명 함께 대해주는 것을 관외 사전투표 선상수표 거소투표 수선구 동별로 다 똑같은 비율로 5%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받는가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것은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가지고 상반기에 다 밝혀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너희들 부정선거 했지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화성에서 왔다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발견됐다 그렇게 하면 그건 금성에서 왔다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후보가 받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그 여러분들 득표수가 다 조작을 했으니까 몇 표나 조작했는지를 다 여러분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마음을 비워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뭐 그냥 제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무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덕질을 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덕질을 한 겁니다 책은 받아 먹고 여러분들 선거중립적으로 관리하라고 여러분들 책물을 준 선관위가 도덕놈들이 된 겁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뭐 희한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관외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그래프입니다 훔쳐놓으니까 윤석열은 25개 여러분들 고맙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